안녕하세요. 꾸랄라입니다. 저는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SVIP가 된 올리브영 고빈몰이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었던 올리브영 알바가 쇼핑하는 랄라블라 쇼핑아웃을 준비해봤습니다. 전에 호경님이랑 한번 랄라블라 추천템을 찍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올리브영에선 살 수 없는 랄라블라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짠! 이렇게 봉투질 가득가득 사가지고 왔는데 기초, 색조, 빅탑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놨으니까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분류를 해놓은 것을 클릭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올리브영 알바의 랄라블라 쇼핑아웃 시작해볼까요? 먼저 항상 기초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해서 몰랐었는데 랄라블라에서 보스크림으로 유명한 게 요 스킨앤랩의 베리어덤 크림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토너는 요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건데 요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이랑 같은 라인으로 나온 거예요. 스킨앤랩 베리어덤 퓨어 토너로 180ml에 18,000원에서 14,4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토너는 6단계 정도의 여과를 거친 정제수로 만드는 편인데 이건 10번을 여과한 초순수로 만들어진 토너라고 해요. 그래서 더 쫀쫀한 보습력인가? 이건 무색 모양의 클린한 제형이고 약간의 점도가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 올리지 않는 동안 진짜 제품들을 여러 개를 꾸준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어요. 이 제품도 약 한 달 정도? 정말 꾸준하게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쫀쫀하고 촉촉해서 바쁜 날은 앰플을 안 바르고 이 토너만 발랐는데도 그 촉촉함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왜 전에 7스킨법이니 3스킨법이니 굉장히 토너를 여러 번 바르는 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촉촉하긴 한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토너도 너무 많이 쓰고 화장손도 너무 많이 쓰고 근데 이거는 뭐 7스킨법 이런 거 전혀 안 해도 완전 한 번만 발라도 촉촉해요. 그리고 이 크림. 이 크림은 와 진짜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안고지? 10백 정도로 정말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요새 가장 마음에 드는 크림이었어요. 스킨헌넷 베리아덤 인텐시브 크림으로 50ml에 23,000원에서 16,1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은 크림 속에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알갱이를 보고 어?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거든요. 이게 알고 보니까 피부의 장벽 보습 성분이랑 가장 유사한 필라시드 알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알갱이들이 크림이랑 같이 녹아내면서 얼굴에 스며들게 되면 피부 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피부 장벽 강화 크림이에요. 이 크림이 알고 보니까 피부과에도 이점이 된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술 받고 나면은 마지막에 크림 발라드리겠습니다. 크림 발라주잖아요. 그만큼 작받은 피부에 진정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쫀쫀한 사용감이면서도 너무 리치하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발림성이라서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 피부가 완전 쫀득쫀득 수분광이 추르르르르르르 되더라고요. 이건 건성인 제가 진짜 사용하기 좋은 찐 보습템이에요. 건성들이 사용하기 좋은 찐 보습템이라 하면은 반짝반짝거리고 기름기 절절 흐르고 끈적끈적? 전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조금 신기했던 게 그 보통 캡슐이 들어가 있는 크림을 바르다 보면은 살짝 그 이물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캡슐이 들어가 있어서 아 이거 좀 불편하겠는데 해서 발라봤는데 꺾을거리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아예 자극이 1도 없어가지고 아토피 피부, 민감성 피부인 저도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학생분들이 쓰기에도 정말 좋게 가성비 있게 나왔어요. 이렇게 크림이랑 토너랑 같이 해서 새벽 26일까지 이렇게 28,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크림 하다가 보통 28,000원 막 이런데 토너랑 크림이랑 같이 한 게 28,000원이라는 게 아 역시 랄라블라가 진짜 대박이긴 하구나 싶었어요. 진짜 이 가격으로 이 토너랑 크림이 가능한 거냐고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사용하게 된 크림 중에서 정말 정말 만족하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 브랜드를 알게 되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되게 많이 많아졌네요. 그 다음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도레바이블랑도 올리고 히알루론산 미드나잇 캡슐 5개 입으로 17,000원에서 9,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도레바이블랑도 제품인데 제가 도레바이블랑도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올리브영 추천템 1탄에서도 굉장히 계속 소개를 해줄 만큼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번에 그 도레바이블랑도에서 이렇게 캡슐 타입으로 홈케어템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이 캡슐은 피부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용하는 스페셜 홈케어템이에요. 제가 국가 메이크업 자격증을 따려고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아무래도 6시간 동안 화장을 계속 받고 화장했다가 지우고 화장했다가 지우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가 완전 민감해지고 완전 자극적이어서 피부도 막 뒤집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학원에서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집에 가기 전에 캡슐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팩을 해줬었어요. 쫀쫀한 고농축 앰플이라서 바르면서도 쫀덕쫀덕 완전 쫀쫀하게 팍팍! 역시 근데 더랩바이블랑도 제품은 저랑 너무 잘 맞아요. 여러분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영양제 챙겨 먹죠? 피부도 똑같아요. 피부에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이런 영양제를 얼굴에 딱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방 완료! 이걸 보시면 굉장히 쫀쫀해요. 이렇게 쫀쫀한데 얼굴에 바르면 진짜 그 쫀쫀함이 어디로 갔는지 바로 얼굴에 샥 다 스며들더라고요. 이 양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얼굴 다 바르고 목이랑 소골까지 바르고 팔꿈치 막 이런 데까지 다 바를 정도의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 제품을 메이크업하고 클렌징 시트로 막 세 번 지우고 이렇게 완전 피부가 난리 났을 때 간편한 스페셜 홈케어템으로 아주 딱 만족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랄라블라 하울에서는 색조를 조금 다양하게 사가지고 왔어요. 짠! 이 제품들이에요. 쿠션! 더랩바이블랑두 올리고 히알루론산 헬시크림 쿠션 기획으로 28,000원에서 19,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쿠션은 요즘 진짜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뷰티, 헬스, 스토어인 올리브영 알바다 보니까 화장을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솔직히 매일 그것도 몇 시간씩이나 마스크를 쓰고 화장을 하고 있으면 피부가 정말 민감해지고 답답해서 여드름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얼굴도 빨개지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제품 특히 베이스는 피부에 좀 덜 자극이 가고 덜 무리가 되는 제품을 찾고 있었거든요. 베이스들도 진짜 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 쿠션은 착한 성분으로 유명한 더랩바이블랑두답게 쿠션도 성분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더라고요. 피해지를 넣지 않고 피해지 대신에 식물 유래 유화제를 넣었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쿠션을 사용하기 바로 전에 에스티로더의 파운데이션을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은 정말 밀착력, 커버력, 묻어남없음 등등등 진짜 완벽한 파운데이션이긴 한데 저는 그 파운데이션만 발랐다 하면 트러블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중단하고 이거 성분순한 더랩바이블랑두 쿠션을 사용했는데 제가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에서 넘어왔는데도 이게 밀착력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피부에 얇게 착 깔려가지고 마치 스티커처럼 쫀쫀하게 딱딱 달라붙더라고요. 오늘도 이걸로 화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막 얼굴 엄청 만지는데 하나도 묻어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 알바하면서 마스크 맨날 쓰고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스크에 파데가 묻어남이 진짜 거의 적어요. 그래서 저번 겟레디임미에서도 이거 사용했을 때 정말 대충 톡톡톡톡 발랐는데 쓰임이 하나도 없이 진짜 딱 스티커처럼 밀착이 되니까 그냥 막 바쁠 때 톡톡톡톡톡톡톡 두드려도 돼서 편하고요. 막 발라줬는데도 진짜 피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색깔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이보리 컬러, 이거는 베이지 컬러예요. 두 개 다 사용을 해보니까 아이보리는 제 톤보다 살짝 환한 정도라서 정말 환하게 톤업하고 싶을 때는 오늘처럼 이 아이보리를 바르고 이 2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자연스럽게 내 피부톤처럼 건강해 보이게 해줘서 진짜 이게 아무래도 스티커같이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원래 내 피부가 이렇게 좋은 것처럼 상의를 칠 수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이 엄청 많아졌는데 이거 쓰고 나서 이제 다시 트러블도 안 나고 이렇게 밀착력이 딱 발라붙어서 마스크 묻어남도 없는 게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이 아이브로우는 제가 엄청 얇게 얇게 그리는 아이브로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눈썹 부분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큰 부분을 날렵하게 모양을 그려서 눈썹을 그리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두껍거나 넓적한 걸로 아이브로우를 그리면 진짜 좀 불편하더라고요. 넓적넓적해서 약간 삐져나올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얇은 아이브로우들을 엄청 침공하는 편인데 신스터앤의 슬리모토 아이브로우로 14,000원에서 9,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리브영을 파는 것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페리페라, 홀리카홀리카, 홀로그램토, 릴리바이레드, 케이트 등등등등 엄청 다양한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잘 썼던 거가 케이트랑 홀리카홀리카였는데 케이트는 요새 이제 재구매를 하고 있진 않고 홀리카홀리카를 계속 꾸준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홀리카홀리카는 굉장히 내구성이 약해서 이렇게 한 번 뚝 떨어지면은 이 윗부분, 뚜껑 부분이 진짜 잘 끊어지거든요. 그런 게 너무 아쉬워서 아 이거랑 완전 비슷한데 좀 내구성 괜찮은 거 없을까? 하고 엄청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럴라블라에서도 얇은 아이브로우들이 되게 많길래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어? 이거 좀 괜찮은데? 해서 사온 게 이거 시스테아인이었어요. 굉장히 내구성이 괜찮아서 바비브라운 아이브로우 아세요? 바비브라운 아이브로우가 진짜 딴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비브라운 아이브로우랑 비슷한 느낌으로 내구성이 굉장히 단단해요. 몇 번을 떨어져도 절대로 망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이브로우를 이 시스테아인으로 그렸는데 이거를 써보니까 얇고 발림성도 좋고 떡지는 것도 진짜 거의 없거든요? 홀리카홀리카나 컬러그램또 페리페라 같은 거는 바르다 보면 살짝 떡지는 게 없지 않아 조금씩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써도 떡지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얘는 살짝 아쉬운 게 살짝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좀 더 갈색에 가까웠어요. 조금 더 회색이었으면 저같이 검은 물이나 검은 눈썹에 사용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서 이걸 사용할 때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한다든지 아니면 눈썹을 많이 정리했을 때 이 색깔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섀도우인데 포렌코즈에서 이거는 새로 나왔던 신상이었는데 굉장히 뮤티뮴트한 색깔의 요새 유행하는 느낌의 팔레트죠? 포렌코즈의 베어 섀도우 팔레트 블링크 컬러로 2만원에서 14,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봤던 게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는 걸 보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예뻐? 미친! 하면서 샀는데 이게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산 컬러는 블링크라는 컬러예요. 요새 유행하는 색깔에 맞게 약간 뮤티먼트하게 나왔고 그다음 속에 잔펄이 진짜 잔잔하게 들어가 있어요. 펄이 넓게 넓게 퍼트려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잔펄 들어간 게 유행이잖아요.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제가 쿨톤인데 이런 골드펄이 과연 나랑 잘 어울릴까? 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요 세 번째 컬러는 살짝 쿨톤이신 분들도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컬러예요. 색깔은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는 이 골드펄 잔잔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실버펄이 잔잔하게 들어갔었으면 더 예쁘게 썼을 텐데 그분이 살짝 아쉬워요. 어반디케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처럼 완전 잔잔하게 띠엄띠엄띠 요리요리하게 남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것도 발림성도 괜찮고 되게 부드럽게 입자가 곱게 잘 갈려서 화장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날에 잘 쓰고 있어요. 그다음 사온 거는 짠! 이런 블랙루즈 아이라이너! 블랙루즈 철벽핀 라이너로 0.5g에 15,900원에서 7,3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알라블라 추천템에서 소개해드렸었던 블랙루즈 아이라이너인데 그때 브라운 컬러를 샀는데 너무 만족을 했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는 브라운 아이라이너! 그래서 블랙도 하나 사야겠다 하고 블랙도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얇아요. 올리브영에서 선명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얇은 아이라이너 중에 하나가 클리오 아이라이너가 얇고 선명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리오랑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좀 더 끝부분이 더 뾰족하게? 바늘처럼 뾰족하게? 더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그렸을 때 굉장히 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얇은데 선명하게 딱 그려져서 이게 진짜 인생템이라 함! 후경님이 눈은 정확했다! 정말 정말 좋아서 결국엔 저도 블랙까지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꽤 은근히 오래오래 썼는데 아직도 이게 달지가 않아요. 진짜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쓰면 또 재구매를 할 생각이에요. 그다음 이거 짠! 글리터의 항상 선두에 있었던 스틸라 글리터! 스틸라의 메탈 리퀴드 섀도우로 로즈골드 레트로 컬러 4.5mm에 35,000원에서 24,5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런 스틸라 글리터 같은 느낌보다는 스팽글 같은 그런 큰 입자의 글리터들이 유행을 했었다가 또 다시 느낌이 변했잖아요. 스페이스 카우보이처럼 잔잔하고 펄이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여리여리한 느낌의 그런 펄이 엄청 유행을 하잖아요. 아무튼 스틸라의 글리터를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요런 거를 쓰기가 좋은 이유가 눈 앞머리 부분을 살짝 틔워줘야 되는데 그냥 글리터로 하면 좀 눈이 아프거든요. 요거처럼 리퀴드로 되어있는 걸로 하면 눈 앞머리 부분에 있는 펄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밀착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지워지지도 않고 요거는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는 글리터예요. 제가 요번에 사가지고 온 색깔은 로즈골드 레트로 컬러인데 제일 유명한 게 키튼 카르마잖아요. 키튼 카르마가 정말 미친듯한 반짝반짝이라면 너무 막 화려하지 않는 살짝 로즈골드 느낌의 반짝이라서 좀 더 나이가 든 지금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살짝은 부담스럽지 않게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스틸라 저렴이었는데 진짜 많잖아요. 페리페라, 홀리카 홀리카, 호드, 바닐라코 등등 진짜 셀 수 없이 많은데 솔직히 스텔라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스텔라가 확실히 그 저렴이들보다는 딱 발랐을 때 팔리자가 막 돌아다니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다는 그 밀착력이 조금 더 좋은 편인 거 같아요. 그 다음 색조는 짜자잔! 요것도 우리 구면이죠? 짠! 요렇게 어퓨 블러셔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퓨 파스텔 블러셔로 4.5g에 7,5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샀던 게 PK07컬러 요거를 먼저 샀었는데 이게 진짜 롬앤 블러셔처럼 굉장히 입자가 정말 얇아가지고 여기 있는 모공 같은 걸 완전 매꿈 매꿈 블러 처리한 것처럼 완전 부들부들하게 애기 공둥이처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롬앤보다 더 저렴한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 부드럽게 블러 처리한 거 같지? 그래서 반했어가지고 그거랑 이제 다른 색깔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사가지고 왔어요. 실은 요거 두 개 말고 지금 총 4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일단 얘네들만 꺼내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래서 어퓨 블러셔가 총 5개가 있는데 이게 어디 갔지? 진짜? 색깔본도 쿨톤, 웜톤, 뮤트톤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아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이걸 바르면 파우더 처리를 정말 할 필요 없이 요런 모공 유철들 요런 모공 유철들 진짜 한 번에 샤악 블러 처리한 거 마냥 완전 애기 공둥이 같이 뽀송뽀송 해줘요. 동글동글해서 브러쉬를 찍어 바르기에도 더 편하거든요. 바르고 퍽퍽 해주면 되니까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학생분들이 사기 너무 좋은 제품인 거 같아요. 학생이 아니더라도 제품력이 워낙 좋으니까 어떤 분들이 사도 후회가 없을 거예요. 진짜 색조템에서 요거 진짜 랄라블라 추천템 하면 무조건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했어. 짜잔! 어퓨의 본투비 메드프로펠 롱볼륨 마스카라 레벨 3로 15,000원에서 9,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어퓨 마스카라 보여드리려고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한쪽은 마스카라를 했는데 한쪽은 마스카라 안 했어요. 요거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마스카라 한쪽만 하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맨 처음에 레벨 2를 사서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서 어? 저 괜찮네? 레벨 3는 어느 정도일까? 계속 궁금했어요. 레벨 3에 샀는데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 색조편을 찍은 게 있는데 이 올리브영 추천템 색조편에서 마스카라 추천은 전혀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올리브영에서 사던 마스카라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가장 추천을 했었던 게 키스미 마스카라를 가장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 추천을 따로 못 하고 있었는데 올리브영에 그만큼 마음에 드는 마스카라가 없었어요. 요새는 되게 신상들이 나오면서 이거 괜찮다. 이거 진짜 쓸만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마음에 쏙 드는 마스카라는 올리브영이 아니라 랄라블라에서 팝니다. 키스미보다 얘를 더 좋아해요. 이제 얘가 더 풍성하면서도 깔끔하게 발색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번지지도 않고 컬링이 떨어지지도 않고 번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클렌징 할 때는 제가 쓰는 립앤아이리몹으로 한 방에 다 지워져요.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마스카라를 한번 바르고 알바를 갔는데 날 따라 사람들이 오! 속눈썹 연장했어요? 속눈썹 붙였어요? 이 소리를 진짜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긴 안 한 거긴 한데 뷰러를 바짝 올려놓기는 했어요. 제가 이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살짝 일반적인 두께예요. 카메라 보고 해서 왜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선명하게 볼륨감 있게 여러 번 발랐는데도 전혀 떡지지 않게 완전 예쁘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완전 장난 아니죠? 완전 더 풍성풍성해 보이고 이렇게 속눈썹이 장난 아니라니 요새 가장 추천해드리는 마스카라입니다. 다음 기타로 넘어가 보자면 짠!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무엇이냐면 제가 원래 잘 쓰고 있는 게 이런 시크릿 러브의 여성청결제랑 그 다음에 포일리의 여성청결제 향기맛이 해주는 여성청결제라서 속옷에다가 한두방을 똑똑하면 생리 냄새도 안 나고 불쾌한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그런 아주 좋은 없어서는 안 되는 여성청결제예요. 근데 이제 맨날 올리브영 거만 쓰니까 또 랄라블라에는 뭘 팔까? 궁금해서 랄라블라에서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속옷에다가 한두방을 떨어뜨리던지 아니면 팬티라이너나 생리대 같은 거에다가 한두방을 똑똑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 한 14,000원? 세일은 한 12,000원? 막 이렇게 되는데 얘는 제가 8,000 얼마인가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사가지고 온 거는 포레스트 향이었는데 이렇게 생겨서 이제 방을 똑똑 떨어뜨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엘리자베스 그린티 향수 같은 계열에 그런 프레쉬한 냄새가 나요. 오디 계열일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원래 잘 사용하고 있던 코일리에의 포레스트 향이 있거든요. 본모랑 향이 완벽히 똑같아요. 무슨 충격 먹었잖아요. 완전 비슷해. 얘가 조금 더 좀 여성여성한 느낌이라면 얘는 조금 더 프레쉬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얘가 더 저렴해서 대박이다. 그러면 이거 사지 않을까요? 화장실 갔을 때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냄새가 펄펄이 나서 전혀 민망하지 않게 아주 안심을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향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저 스스로도 그냥 토마다에다가 기분이 좋아요. 만약 이게 너무 궁금하셨던 분들은 랄라블라에서 가격대도 괜찮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다음은 짠! 이거. 이거는 눈썹칼이에요. 메시톡 부분 눈썹칼로 두 개에 2,000원에서 1,6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호경님이 저한테 소개를 해줘서 알게 된 건데 와... 이것도 진짜 괜찮아. 이게 원래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제가 쓰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만 남았는데 이게 굉장히 얇게 나왔어요. 조그맣게 되어있어서 눈썹이 이렇게 깎을 때 좀 두껍거나 길면은 저는 좀 하다가 속눈썹을 찌를까봐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거를 쓰는데 이렇게 나온 게 원래 카이 거가 있잖아요. 근데 카이를 안 쓰는 분들이 사용하기 괜찮아서 이거를 추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올리브영에도 이렇게 좀 조그맣게 나온 게 카이 거 말고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눈썹이 잘 안 깎여요. 좀 눈썹모가 얇으신 분들은 잘 깎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눈썹모가 굉장히 강하고 두껍고 새까마기 때문에 웬만한 눈썹칼로는 잘 안 깎이거든요. 근데 얘는 한 번에 샥샥샥하니까 잘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다음은 짠! 이거예요. 이건 아이모의 페미닌 티슈인데 아이모 페미닌 티슈로 6장에 2,500원에서 1,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유기능 설명을 이용한 여성 청결 티슈 라고 적혀있어서 조금 더 안심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필요한 날은 생리할 때 생리대를 차놓으면 굉장히 급급하고 찝찝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급급 그 자체! 근데 그럴 때 휴지로만 닦으면 약간 좀 급급한데 이런 물티슈! 이런 물티슈를 이용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상쾌하게 닦을 수가 있답니다. 그냥 물티슈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물티슈보단 이런 페미닌 티슈가 좀 더 냄새 같은 것도 잘 제거해주고 원래 제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게 비대 티슈였다가 그 다음으로 사용한 게 라네이치였는데 이거는 달라블라에 가보니 아이모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소분화되어 있는 물티슈가 나갔더라고요. 이 아이모 트위닌 티슈는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6매가 들어가 있는데 조그마해서 이제 저같이 미니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니백에다 숙! 넣고 다니면 되니까 이 사이즈가 오히려 더 맘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대도 되게 저렴해요. 1600원인가? 아무튼 2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샀는데 라라블라가 이런 생활용품들을 진짜 잘 만든다고 하더니 이런 물건들도 되게 많고 선택지가 확실히 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리브영 알파인 저도 다양하게 구매해온 쇼핑하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은 학생분들도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광고로 소개해드렸던 제품들도 있었지만 그 제품들을 제가 진짜 몇 주 동안 꾸준히 테스트를 해보면서 오! 이건 진짜 소개해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광고로 가지고 온 거니까요. 언제나 솔직하고 꼼꼼하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참고를 해서 영상도 만지고 답변도 해드리고 소통하는 콜라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